오늘은 여러분께 자신이 비읍시옷인지 깨닫는 여성과 깨닫지 못하는 여성을 보여드릴까 합니다. 한 여초 커뮤니티에서 서른 넘으니까 이런 남자가 진국이더라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. 이제 나이 서른 중반 인스티즈 하는 여자인데 소개팅 때문에 너무 현타가 온다. 그래서 과거에 만났던 남자들이 자꾸 생각나고 그때는 나한테 다 맞춰주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남자가 좋았음.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더라. 오히려 나한테 잔소리하고 고칠 점 말해주고 돈 아껴 써라 시간 약속은 기본이다 항상 상대방을 배려해라 등등. 그런 조언들을 말해줬던 남자가 생각나고 사회생활 해보니까 그 조언들은 모두 내 단점이었다는 걸 깨달았어. 나한테 잔소리하고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말한 그 친구는 내 단점을 다 알고 그걸 포옹해주고 같이 고치기 위해서 말해줬던 건데 당시에 나는 그런게 간섭이라 느껴져셔 너무 귀찮았거든.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런 말들이 다 나를 위한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 당시에 그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어머니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이유가 날 사랑해서였고 그 남자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이유도 날 사랑해서였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는다. 라고 말하면서 결정사 소개팅 그만하고 싶고 진국인 남자에게 결혼하고 싶다는 우리 서른 중반의 여성을 보시죠. 우리 한국 여성들은 과거 남성들의 조언들을 뭐라 말했습니까. 남자들은 왜 여자에게 설명하려 드냐고. 남성들이 말하는 조언들을 맨스플레인이라고 욕하지 않았습니까. 남자라는 뜻의 맨과 설명하다의 익스플레인이 합쳐서 남자들의 설명을 여혐이라 말하던 게 바로 여성들입니다. 하지만 나이 먹고 나서 남성들의 조언이 맨스플레인이 아닌 피가 되고 뼈가 되는 말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아차린 여성들. 처음에 보여드린 여자는 서른 중반의 나이가 되어서야 그런 말을 해주는 남성들이 진짜라는 걸 알았지만 그걸 깨닫지 못한 여성들의 케이스도 한 번 봐봐야겠죠. 운전할 때 잔소리하는 남자친구 이런 게 맨스플레인이야. 운전한 지 6년 넘었고 솔직히 방어운전하는 편 아닌데 그래도 사고 낸 적은 거의 없고 사실 내비게이션을 잘못 봐. 라는 미친 소리를 하는 우리 한국 여자가 있습니다. 운전을 6년 동안 처했는데 방어운전을 하지도 않고 사고가 거의 난 적 없다는 건 사고를 내봤다는 거고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못 본다고 말하는 걸. 저렇게 포장해서 말하는 우리 한국 여성. 오늘도 운전하다 브레이크 밟았는데 정지선을 넘어갔다 근데 남친이 옆에서 이렇게 선 넘으면 안 된다고 잔소리를 했다. 존나 짜증난다 평소에도 잔소리해서 짜증나는데. 라는 이 한여를 보겠습니다. 얼마나 난폭하게 운전을 처했으면 빨간불 보고 브레이크를 밟는데 정지선을 쳐넘었을까요. 그 자리에서 뺨을 후려갈기지 않은 남자가 보살이라 느껴지는데. 우리 한국 여성은 남자친구가 정지선 넘지 말라고 한마디 했다고 여성시대에 자기 남자친구 욕을 우다다다 써내려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글에 달린 한국 여성들의 답변도 진짜 가관인데. 운전 잔소리 존나 짜증난다 아빠랑 작년 여름에 싸우고 여태 안 만나고 있어. 라는 식으로 가족이랑도 한여식 기싸움을 하고 있으며. 내 이야기인 줄 알았다 니 남자친구 맨스플레인 맞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대빵이다. 라는 말을 하면서 잔소리를 못 참는다는 말을 합니다. 아빠가 운전 잔소리를 했다면 100% 확률로 한국 여자의 운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조언을 했을건데. 그 조언도 고깝게 듣고 한여식 기싸움으로 아빠와 연을 끊어버리는 이 모습들. 여러분은 맨스플레인에 대한 여성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. 어렸을 때는 저 조언들이 그렇게 싫었겠지만 나이 먹고 보니 그 조언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었다는 거. 이제서야 느끼는 한국 여성들의 이야기 보여드렸습니다. 한심한 그녀들의 맨스플레인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그 남자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이유도 날 사랑해서였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는다.